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도영입니다 이번 시간엔 코드로 만드는 인프라 AWS CDK로 시작하는 인프라 자동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아젠다는 총 5가지입니다 먼저 인프라 스트럭처 S-Code, IAC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AWS의 IAC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요 AWS 클라우드 디블러먼트 킷, CDK에 대한 소개와 사용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고 CDK를 인프라 자동화에 활용하기 위한 CDK 컨스트럭츠와 다양한 사용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CDK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IAC, 인프라 스트럭처 S-Code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테라폼과 같은 IAC 도구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IAC가 무엇인지, 왜 사용되는지 먼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실제로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조각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조각들의 조합과 연결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AWS 콘솔에서 직접 클릭하고 값을 입력해서 구성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성하는 서비스 하나하나로만 생각한다면 UI를 활용해서 서비스들을 구성하는 것은 꽤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크게 우리가 구축해야 할 서비스 혹은 환경으로 생각한다면 필요한 리소스와 비례한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한 서비스 구성이 필요하다면 그 리소스마다 UI를 통한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작업은 재사용,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것을 생각해도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을 만든다면 비슷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휴먼 에러입니다 같은 작업 중에 사람이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막고자 매뉴얼, 런북 등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 또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100% 실수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오류가 바로 알게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당시에 알 수 없다면 뒤에 이 오류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IAC, 쉽게 얘기해서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코드로 인프라를 정의하게 되면 이 코드 자체를 우리 애플리케이션 코드처럼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복제하고 재배포 혹은 용도 변경과 같은 재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활용해서 인프라 배포와 업데이트를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플리케이션 소스처럼 Git에 인프라를 정의한 코드를 푸시하고 이렇게 코드가 업데이트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인프라가 업데이트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코드로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하면서 여러 가지 설정값들을 채우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코드로 버전 관리, 재활용, 파이프라인을 통한 인프라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포함한 여러 IAC 도구들이 야물이나 제이슨으로 리소스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선언 형식은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템플릿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코드로 인프라를 정의하는 것까지는 되었지만 우리는 반복문, 조건문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추상화, 라이브러리화까지 해보고 싶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AWS 클라우드 디벨로먼트 킷 CDK입니다 CDK는 프로그래밍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AWS 인프라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자바, C샵, 고랭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점이 될 것이고요 쉽게 시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클래스, 메소드로 작성하고 때에 따라서 반복문,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고 또 이를 추상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는 데의 큰 이점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던 IDE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자동완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IDE를 통해 자동완성 기능이나 린트 또는 디버깅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와 기능들을 사용할 텐데요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CDK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요 컴포넌트들을 소개하면요 먼저 코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코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하나 이상의 스택을 포함하는 앱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여러 리소스를 포함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의 1대1로 맵핑되는 인프라의 논리적 단위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함께 배포되는 배포의 단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리소스를 배포, 수명 주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택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즉, VPC와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용 스택 하나를 생성하고 다른 스택에는 ECS 클러스터가 있고 또 다른 스택은 이 클러스터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WS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해 AWS에서 만든 구성요소 집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브러리를 분리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종속성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수한 개발자 경험, 사용 용의성 및 빠른 반복 주기를 제공하기 위해 모범 사례 및 보완 고려 사항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CDK CLI가 있습니다 CDK CLI는 코어 프레임워크와 상호작용하여 프로젝트 구조를 초기화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며 배포 시점에 현재 배포된 스택과 업데이트할 스택과의 차이점을 검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AWS에 배포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DK를 사용하면 IAC에서 여러 환경을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여러 환경 예를 들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위한 매개변수가 있는 하나의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CDK를 사용하면 한 코드에서 각 환경에 대해 생성되는 여러 템플릿이 있고 결국 다른 스택에 있게 됩니다 이 분리는 환경 간의 차이점을 포함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개발 시점에서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SQS 대기어를 만들고 가시성 제한 시간을 5분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SNS 토픽을 만들고 SQS 구독을 추가하여 둘을 함께 연결합니다 네, 이제 CDK의 개발 흐름과 코드를 딜리버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워크플로우인데요 가장 먼저 특정 언어에 대한 프로젝트 구조를 생성하는 CLI CDK init을 실행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앱 생성을 시작하여 스택, 구성 및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프로젝트를 빌드해야 합니다 즉, 타입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 npm run build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코드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합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CLI CDK Synth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 애플리케이션 소스 등이 모인 에셋이 생성되며 이 번드를 클라우드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배포하기 전에 CLI CDK DIFF을 실행해서 이 클라우드 어셈블리를 배포하면 어떤 리소스가 삭제, 업데이트 또는 생성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DK 디플로이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AWS 계정에 클라우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AWS CDK의 계략적인 소개를 드렸고 이제는 CDK를 잘 활용하기 위한 CDK 컨스트럭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CDK에는 AWS 리소스를 나타내는 구성이 포함된 AWS 컨스트럭츠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AWS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나타내는 구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3.bucket 클래스는 아마존 S3 bucket을 나타내고 DynamoDB.table 클래스는 아마존 DynamoDB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네트워크 설정,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복잡한 인프라를 나타내는 이 서비스의 구성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구성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츠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L1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리소스와 1대1로 맵핑되는 가장 기본적인 컨스트럭츠입니다 이는 클래스와 AWS 리소스 간의 1대1 맵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2는 아마존 S3 bucket 또는 다른 리소스를 포함하는 VPC와 같은 리소스를 나타내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구성으로 여러 리소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더 간단하게 복잡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많은 기본값을 가질 수 있어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L3는 재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추상화를 만드는 수준으로 여러 서비스와 리소스를 베스트 프레틱스 기반으로 구성한 컨스트럭스입니다 먼저 로우 레벨 컨스트럭스, L1 컨스트럭스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요소에 직접 엑셉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리소스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리소스 사양의 속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New CFM Bucket으로 S3 Bucket을 생성하고 버킷면을 제외한 속성들을 기본값으로 생성할 수 있지만 추가 속성을 옵션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L2 컨스트럭스는 더 복잡한 구조를 생성할 수 있고 여러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지만 여전히 특정 서비스로 범위가 지정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한 줄의 코드로 두 개의 LG, 네 개의 서브넷 및 65,536개의 IP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VPC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 등이 완전히 구성된 VPC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전에서 세 개의 LG를 제공한다면 자동으로 세 개의 LG로 조정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처음부터 VPC를 구축해 보셨을까요? 해보셨다면 설정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단 하나의 라인으로 VPC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원하는 많은 옵션을 변경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2 컨스트럭트의 조합으로 추상화된 스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게 그 예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이나모 DB, S3 버킷을 생성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람다 함수를 생성하고 어셋에서 람다에서 사용할 코드를 선택합니다 특히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람다 함수에서 S3 버킷과 다이나모 DB 테이블에 각각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설정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으며 사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의 리소스에는 버킷 폴리시 추가, 클라우드 워치 지표 가져오기 등의 다양한 설정을 제공합니다 L3 컨스트럭트는 다양한 서비스에 걸친 리소스의 구성입니다 화면상의 이 예에서는 ALB 기반의 ECS Fargate 서비스를 구성하는데요 이 구성 패턴에 필요한 옵션들을 추상함으로써 모범 사례 기반의 패턴들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L3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조직 내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추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CDK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구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CDK를 활용하여 장점이 되는 다양한 사용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CDK는 기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의 리소스를 AWS CDK 앱에 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mytemplate.json에 S3 버킷이 정의되어 있을 때 이 리소스를 CDK 앱에 포함하거나 리소스 속성에 접근하여 기존 템플릿의 리소스를 CDK 앱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환경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환경에 따라 다른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환경 변수를 활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로컬, 개발, 운영 환경에 따라 다른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를 통해 변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CDK 앱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Get Environment Variable을 통해서 환경 변수를 가져올 수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문법을 활용하여 아래 코드처럼 디폴트 값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컨텍스트에 정의된 값을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CDK 앱에 포함되어 있는 CDK.json에 직접 정의하거나 CDK Thinth에서 컨텍스트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아래의 코드에서처럼 CDK 앱에서 값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시스템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값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는 AWS의 리전의 여러 가용 영역에서 호스팅되고 파라미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K 앱에서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스토어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DK 앱에서 각 스택 틀의 커플링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프라를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자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이 코드는 버킷의 속성을 확인해서 만약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형 KMS를 활용하여 암호화 속성을 설정하는 컨스트럭트 정의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의 필수적인 항목들을 정의해 놓고 익스텐지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속성으로 코드를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CDK를 사용하기 위한 CDK의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리소스를 구성하기 위한 컨스트럭트와 사용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CDK를 통해서 인프라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애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개념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과 마찬가지로 CDK 코드가 리파지토리에 푸시되면 자동으로 인프라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배포도 크로스 어카운트, 크로스 리전으로 구성하셔서 공유 인프라 어카운트에서 다른 어카운트 혹은 다른 리전으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CDK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들인데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CDK 파이프라인 또한 CDK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DK 코드에서 파이프라인을 변경하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인프라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때 파이프라인은 스스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스테이지인 업데이트 파이프라인입니다 CDK 소스가 업데이트되면 코드를 빌드하고 가장 먼저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하는지 파악해서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내용이 없거나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를 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야 퍼블리시 어썯부터 이후 스테이지를 통해 인프라를 추가 배포하거나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추가 정의하는 스테이지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인 스테이지 중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테이지 중 첫 번째인 소스는 소스 코드가 있는 위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소스의 변경이 감지되면 파이프라인이 실행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서비스들이 대표적으로 AWS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소스 프로바이더로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빌드이고 코드를 컴파일하고 CDK의 신스를 수행하여 클라우드 어셈블리를 생성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어셈블리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 어셋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클라우드 어셈블리가 나머지 스테이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CDK 파이프라인의 대표적인 워크플로우인데요 소스에서 소스 변경이 감지되면 AWS 코드 빌드에서 빌드와 신스를 하여 클라우드 어셈블리를 생성합니다 만약에 변경 사항이 이 파이프라인 자체에 있다면 파이프라인을 먼저 업데이트합니다 파이프라인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SS을 S3로 올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베타 디플로이를 합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S3에 올라간 SS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코드 빌드를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여 결함을 확인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배포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 인바이로먼트, 크로스 어카운트 간 배포 파이프라인입니다 소스가 업데이트되면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링 되고 앞에서 설명한 워크플로우 실행 후 각각 베타, 감마, 운영에 배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때 각 환경이 다른 어카운트나 리전으로도 가능합니다 CDK 파이프라인 애플리케이션에는 최소한 두 개의 스택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나타내고 하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냅니다 화면의 코드는 소스가 GitHub 저장소에 저장되는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예시입니다 또한 타이스크립트 CDK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빌드 단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ynth의 경우 Shell Step으로 종속성 설치에 필요한 명령들을 수행하고 여기서 빌드에 필요한 특정 명령은 사용 중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다룰 수 있습니다 네, 이후에 추가적인 스테이지를 추가하는 방법들입니다 베타, 감마, 프로드에 배포를 하는 스테이지를 생성했고 이때 EMB라는 변수에 어카운트와 리전을 지정하여 세 개의 리전, 두 개의 계정에 환경에 배포를 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AC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AWS의 IAC 도구 중 하나인 아마존 CDK와 CDK 파이프라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직접 CDK를 통해서 우리 인프라를 생성하고 관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CDK를 활용하시기 위한 워크샵, 오픈소스 등과 커뮤니티 리소스를 공유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디지털 교육센터인 AWS 스킬 빌더를 통해 AWS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온 디맨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권장 학습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입문자이시라면 AWS 입문 기초 과정 교육과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컨텐츠들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QR 코드를 인식해 보시면 최근 AWS 공인 강사분들이 한국어로 촬영하고 랩 데모를 포함한 AWS 테크니컬 에센셜 교육에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클라우드 역량을 AWS 자격증을 통해 증명해 보세요 AWS는 다양한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격증 취득을 응원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QR 코드로 접속해 보시면 AWS 클라우드 프레틱셔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자격증 프로모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